우리가 지금 금요일부터 우리 재직 세미나로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같이 훈련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시나 우리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서 이 재직 세미나에 정말 은혜를 같이 보시고자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소통방 통해서 또 은혜를 받으시고 새로운 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어제 저녁과 오늘 저녁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같이 연합집회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원래는 우리만 정말 풍성히 은혜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지역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같이 은혜 받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께서도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연합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것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지역에 넘쳐서 진정한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다시 한번 또 새 힘을 얻으시도록 여러분께서 다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임만회를 하리라 이 말씀이 오게 된 배경을 잠시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만회를의 진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히 재직 세미나 통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발견하고 체험한 것이 있죠 오직 복음이면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로 모든 문제 해결을 하라고 전체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처럼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와 연관시키지 않는 우리들의 모든 깊은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이 확실한 답인데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확실하게 응답 확실하게 인도해 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발견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한국계 노인들의 삶에 대해서 만족도에 대해서 최근 미국에서 우리 언론들이 조사를 해서 MBC가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이 미국에 있는 모든 우리 다민족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237개 우리 다민족 나라들이 다민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5천 종족들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들의 만족도 속에서 한국계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최하위라고 합니다 그 타민족들의 만족에 비해서 이 한인들 그리고 아시아계의 만족소가 죄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때 결럽 조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응답한 사람들 중에 40%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 나머지 60%는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응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수긍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시라고 봅니다 그곳에서 우리 설문조사할 때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0%입니다 나머지 70%는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어떤 여러 가지 보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요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70%가 사실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현장에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와줄 수 없을 만큼 우리 한인들 너무너무 바쁩니다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여러 가지 고민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불신자들은 어차피 걱정하도록 그래도 일부러 걱정하도록 그렇게 자신의 삶들이 벌써 운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특별히 우리 이 모든 한인 지역에 있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이 삶들 속에서 걱정하고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 일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이고 어떤 금전적인 문제를 뛰어나서 뛰어넘어서 근원적인 깊은 속에 있는 이 불안, 억울함, 상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수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개인적으로 가슴 아리를 알고 하면서 지금 이 현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원적 배경 밑에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근원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이곳에 있는 한인 지역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들까지도 이것을 갈등을 쳐다보면 우리가 이것을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지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유다의 왕, 지금 이 유다 아하스 왕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지금 걱정하는 일이 한없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라는 왕입니다 이 베가라는 왕이 엄청난 군대를 모아서 그래서 이 아하스 유다 왕을 같은 나라를 지금 침략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합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무함을 가지고 계속 전쟁을 합니다 아니 주변에 다른 나라들 많은데 주변에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해서 보호하면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지 않느냐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서로서로 힘 합쳐도 지금 그걸 이길까 말까 한 세상 속에서 이 베가 왕이 남유다를 계속 침략합니다 이 베가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베가 왕은 완전히 우상 숭배로 모든 집안이 사상으로 되어 있는 집안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은약 여자의 후손 이 아는 이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이 집안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완전히 파고듭니다 게다가 백성들은 이 왕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요 하나님을 여자의 후손 시생제사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희한하게 여론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은근히 반깁니다 아하소왕이 얼마나 갈등되겠습니까 여자의 후손 이 복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산업을 하고 그리고 가정에게 복음도 전달하고 우리가 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현장의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전달하는 이 복음의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누린 하나님의 축복 이거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것으로 우리가 진짜 그들을 따라야 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느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쳐다봅니다 아하소왕이 이 문제 소개했습니다 이 베가왕이 큰 일을 벌입니다 뭐냐면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나라 그리고 에브라임 그 같은 친척 같은 동맹국이죠 예전에 에서 에돔통에서 나왔던 나라들입니다 다른 어떤 주변에 같은 이스라엘의 핏줄 아브라함의 핏줄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요 그 나라하고 손을 잡고 우리가 유다를 함락시키자 이렇게 지금 완전히 유다왕을 포위하는 정책을 같이 전략을 짜고 지금 하나 둘씩 전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소왕이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일들이 분명히 많아질 것입니다 아하소왕의 고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하소왕은 믿음이 참 좋은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한 응답으로 정말 나라를 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무좌한 자녀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고민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느 곳이든지 어떤 지도자 이후에 그 다음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나 정치나 뭐 어떤 사회나 어떤 여러 가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일어날 어떤 여러 가지 전달해야 될 어떤 모든 지도자가 없으면 혼란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랩런터들이 없으면 우리도 더 많이 고민하실 것입니다 엄청 이스라엘의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넘치고 넘치는 속에서 아하소왕이 인본주의 있습니다 뇌물을 주면서 아랍 나라에 부탁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랍 나라가 그러려면 당신의 나라를 달라 어느 땅을 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소왕의 믿음이 그렇게 좋음 불구하고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한인들의 이 현장에서 정말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도 사실은 별로 다른 것이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진짜 갈등이 무엇이냐 이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아하소왕이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아하소왕이 정말 참답게 하나님을 붙잡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소왕은 저는 기도 안 하겠습니다 지금 더 급한 거 있습니다 나는 정말 더 급한 거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한 자녀들을 통한 보금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 가지고 영적인 사실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에서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성경에는 시드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아하소왕은 저는 바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더 중요한 사실들을 모든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문제 배후에 있는 사단 흑암의 세력 바로 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와 저주를 가져오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저주 속에서 영혼이 묶여있게 하는 이 영적인 존재들의 흐름을 영적인 활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마귀 허감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왜 우리들에게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불행하고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도 이 배후에서 왜 하나님 나라가 오셔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죠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 나라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십니다 아니 수많은 경제 문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들 갈등들 정신적인 문제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문제들 우리 후대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들 수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시고 마귀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금전적인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이며 이 모든 일이 우리 집안에 닥치는 우한이고 그 다음 이 모든 일이 그냥 인간관계며 이 모든 일이 그냥 우리가 앞으로 다가가는 우리 후대들의 고통이다 사회적인 문제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저주 문제 이 사단이 왕이 되어서 지금도 역사하며 인간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문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하수왕은 인본주의 있습니다 문제가 더 커집니다 아하수왕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 안 합니다 문제는 더더욱 산더미처럼 커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반 하나님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말 기도할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정말 문제와 갈등이 있는 분들 이번 우리 재직 세미나 통해서 우리 2부 예배 때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재직 세미나 통해서 말씀을 우리 또 특별히 집회 통해서 우리 말씀을 받으시면서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께서는 진짜 기도할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현장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달해 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도할 제목을 주셨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왕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도 가끔씩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 아니면 우리가 급한 것 때문에 시달리다가 기도할 것을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하수왕은 이 아들을 위하여 씨들을 위하여 이 거룩한 씨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아하수왕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거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이거지요 지금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경제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더 급하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주셨지만 그 내용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우리도 잊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하루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시작의 근원을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재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날마다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나라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중요한 것을 아하수 왕처럼 놓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현장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놓치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찾다가 찾다가 교회 와서 이것을 찾다가 포기하고 명상센터로 갑니다 거기서 명상하면서 아 비로소 답을 얻었다 라고 합니다 이 모든 급한 것들을 억지로 꽉꽉 눌러서 편안한 것처럼 눈이 안 보이는 것처럼 물이 흐르는 고요한 것처럼 만들어놨 겁니다 일부러 호흡하면서 숨 쉬면서 이 모든 것을 지나간다 라고 하면서 그냥 눌러놓습니다 그냥 이거는 흘러갈 것이다 하면서 지나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것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허감의 세력은 집안에 다시 한번 영적인 저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일으킵니다 더 일으켜서 그래서 이 문제에 결국 다시 또 붙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강한 신을 더 강한 우상을 찾으러 또 뛰어가겠죠 거기서 평안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더 괜찮은 사상을 통해서 뭔가 안식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뭔가 누르거나 아니면 무시하려고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사실들이 현장에 있음을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하수왕에게 주신 이 기도 우리들에게 그리고 현장에 여러분의 보금전을 사롱해 주신 진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고 나도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려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현장에서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정서적인 안정은 이 모든 것 주기에 만드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것을 기도하고 그 중요한 것을 쳐다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답을 분명히 주십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 현장을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가 있는 모든 만남 속에서 진짜 이것 통해서 그 현장을 우리 모든 일들을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하수 왕에게 아람과 에브라임을 움직이는 진짜 왕이 누구냐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사회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람 왕을 움직이는 그 진짜 왕은 누구냐 바로 지금 진짜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 주시는 왕이십니다 에브라임을 진짜 움직이는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왕은 진짜 주인은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귀와 허감의 권사를 끝까지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모든 왕을 깨트리는 진짜 참 왕이신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그것 통해서 애굽을 완전 문을 뜻하는 왕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왕을 이 왕이 주인 되시도록 기도하고 이 왕이 내 현장에 모든 가정에 경제에 자녀들에게 주인이 되셔서 매일마다 이 하늘의 보호자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하도록 오늘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아하스는 왕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기도 제목을 오직 보금가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참 왕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상처들 이 모든 문제 때문에 정말 고통하며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들을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참 제사장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인으로 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기도 제목이 실제로 증거되는 응답이 되는 징조를 사인을 줄 것이다 그것이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리에 하리라 이 사인 실제 기도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리에 하리라 바로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내 현장의 주인 되기에 앞서서 지금 아하스 왕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현장처럼 보이는 이곳에서 진짜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현장의 주인이 되기에 앞서서 그래서 내 현장의 임마누리에 되기에 앞서서 하란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리에 되기에 앞서서 이거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하스 왕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보호자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는 모든 우리 경제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인간관계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현장의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하는 이 보호자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의 보호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힘껏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호자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귀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귀와 보이지 않는 허감의 세력과 보이지 않는 집안에 정말 닥쳐올 그 위기 위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리라 하리라 이거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의 기도는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되게 리스키합니다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되게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은 진짜 해답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뒤집을 키입니다 하늘의 보호자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용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과거의 문제가 발판이 되고 해답이 되어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을 뛰어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그리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미래의 응답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일들에서 답을 찾는데 그들 진짜 답을 주는 진정한 답이 용원한 답이 여러분에게 임하지요 이 임마누엘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이 축복을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누리시고 이번 하주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아하수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는 이것을 구하라 이 징조를 얻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얻고 기도하는 아하수왕에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들을 주십니다 진짜 아하수왕이 그전까지 썼던 모든 인본주의 내려놓고 아하수왕에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실제로 체험하는 은약의 여정을 걷는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보기에는 이 아들이 약간 고생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북이스라엘까지 자기를 침묵하는 북이스라엘까지 완전히 살려내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게 하십니다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응답 주셨기 때문에 이게 문제 해결되었다 이거 아니지요 하는 것은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더 중요한 것 여자의 호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지고 기도하다가 나의 문제를 초월하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이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번 한 주간부터 우리 현장을 살려야겠습니다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야겠습니다 대부분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 그리고 여러가지 여러가지 해야 될 것들 바쁜 것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현장의 사람들 분명히 놓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재직 세미나 하면서 우리 모든 재직들과 같이 함께 받을 응답들이 한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을 하는 전도자 이것을 하는 전도의 정의 이것을 하는 선교의 정의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재직 진정한 우리 일꾼을 세운 것이죠 초대교회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 역사를 봐서도요 일꾼을 세울 때마다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세계 현장을 살리는 성교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들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인도 받고자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일꾼들 통해서 진정한 성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성교 헌금 모아서 성교사님을 도와주자 이것이 아니라 진짜 성교 운동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성교 운동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성교하는 사람으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현장을 살린 사람으로 이끌어내는 기중한 응답으로 여러분 재직들이 분명히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 문제나 사건이나 아니면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진짜 기도할 것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들의 배후에 이들의 가장 근원적인 것 그 근원적인 것에 있는 여자의 후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왕 참제사장 참선제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 내가 누리고 그들도 누리고 그리고 그들의 주변 모든 현장이 누려져서 마귀가 마귀의 나라가 꺾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께서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중한 응답이 시작되는 기중한 한주 되시기를 정말 주 예수구 소형으로 주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붙잡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하수광에게 주셨던 이 임만웰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현장 속에서 참다한 임만웰을 승리하도록 현장에서 참 임만웰으로 사람을 살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하여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 이번 한주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오셔서 권한받으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정한 이 주간이오니 이 기도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참다한 축복들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산업에 그리고 가정의 만남에 기도 속에서 역사하여 접어서 함께 하실 것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 세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서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기도 제목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여 이 현장에서 진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오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며 모든 사회를 살릴 기종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이분들의 모든 발걸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